서운하게 잘 떼겨서 워탁에서 별로요 그럼 인정 워탁에서 별로죠 좋아요 목을 쓴 것과 일만한 거랑 다르니까 아 안 그래요 심장 터지기 전에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? 안 돼요 어떻게 해요? 그러면 콘서트 오면 돼죠 준희의 편 준희의 편 있어요? 모르겠어요 아니요 몰라 나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영영 헬로 여러분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사 인사하네요 인사할 타이밍이 끝났네요 네 인사할 타이밍이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봐봐요